이제 24시 준비했습니다 80분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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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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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신분증 잘 보내세요. 또 하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트로피컬 브리즈. 얇은거에요. 얇은거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신분증을 잘 보내세요. 또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트 브레쉬에요. 제가 월화수목 5일 야간 근무를 하기때문에. 내일 아침 금요일. 7시까지 근무하고. 예. 금요일 아침 7시부터는. 예. 근무가 없습니다. 일요일 밤 11시까지는. 근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두들마다. 숨을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일요일 밤 11시. 다시 근무하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야. 다시 성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일요일만. 밤 11시에 출근이고. 나머지 월화수목은. 밤 10시에 출근. 그리고. 아침에는. 전부. 아침 7시까지. 근무입니다. 아침 7시에 퇴근입니다. 그런데. 근무자 한 명이 그만두는 관계로. 그리고 또. 예. 정당님도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정당이. 올해 화요일. 아침 7시에. 저랑 교대하는데. 3월 7일부터는. 올해 화요일. 새로운. 아침 근무자를 뽑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월 7일부터는. 아침 8시. 까지. 건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시간도. 월화는. 아침. 6시가 아니고. 아침 8시까지. 건물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담아시고. 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 한번 잘 보내세요. 네. 되세요. 비슷하요. 비슷하요. 아. 그림이 좋겠네요. 네. 받으시고. 친구들. 잘 보내주세요. 네. 네.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스 2개하고요. 머리집 2개요. 저기. 음식물 3개. 2개. 나아가. 잠깐만요. 자. 2리터짜리. 20장. 잠깐만요. 2리터짜리. 잠깐만요. 2리터짜리. 20장. 그래서. 11,800원 나오네요. 네. 잠깐만요. 11,800원. 2만원 벌었습니다. 2만원. 아이고. 기쁜지. 저분친가 보네. 고맙습니다. 기쁜지 좋죠. 선보님처럼. 예쁜. 선보님 보는데. 기분 좋지. 당연히. 네. 1월호수목. 자. 5일. 일단 야간알바입니다. 8,200원. 네. 신발 잘 보내세요. 네. 똑같았습니다. 도저히요. 네. 5,000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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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